네 반갑습니다. 입제비밀 살루투입니다. 매월 말이 되면 기다려지는 지표가 있죠. 바로 주택 미분양 현황입니다. 이번 달에도 사흘 말에 어김없이 3월 말 기준 미분양 현황 자료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번 달은 정말 특이한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대구 미분양이 갑자기 약 800세대가 감소했습니다. 얼핏 보면 급반전한다고 볼 수도 있는 숫자인데요. 여기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안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대구 3월 말 미분양 자료에서 800세대 감소한 이유 그리고 구별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고요. 미분양 리스트 중에 입지적인 특성이 있는 단지들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시죠. 먼저 대구 미분양 연간 흐름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작년 초에 미분양 물량이 주춤하다가 7월부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와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 와중에 이번 3월에는 오히려 급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난달 13,987세대에서 이번 달 13,199세대로 약 800세대 정도가 감소를 한 것인데요. 이 숫자만 보면 이제 미분양 물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는구나. 미분양 지표가 부동산에서 엄청 중요한 지표인데 이제 다시 매수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에 빠질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극적으로 감소한 800세대 물량 과연 진짜 감소 물량이 맞을까요? 아래쪽 구군별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구들에서는 큰 변동이 없어 보이고 수성구에서 큰 변화가 눈에 띕니다. 도대체 수성구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구별로 조금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구를 보면 지난달 대비 아예 변동이 없습니다. 추가된 단지도 없고 앞으로 추가될 단지도 크게 없어 보입니다. 봉산동 호반 서밋이나 사일동 더샵 정도가 예정되어 있는데 분양이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다음 동구를 보면 지난달 1673세대에서 1660세대로 소량 소진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건설사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상세한 파악이 힘들지만 소진 물량이 적어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동대구 푸르지오나 동대구역 화성 센텀 정도가 동구에서는 그나마 가성비가 괜찮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먼저 소진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다음 서구는 비산동 힐스와 두류역의 두류자이, 두류스타일스가 있죠. 두류역 이 두 곳은 지주택으로 일반 분양 물량만 리스트에 나오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세대수가 작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두 곳 다 전체 세대수가 큰 단지들입니다. 서구의 위분양 세 곳은 모두 분양가가 싼 편은 아닌데 지속적으로 소진은 이루어지고 있네요. 다음 남구를 보면 지난달 대비 1세대 감소로 남구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대구의 전체 구 중에 남구의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데 얼마 전 리스트업된 대명 자의가 들어오면서 미분양이 가장 많은 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구 같은 경우에도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3세대가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구에서는 대구역 주변의 단지들이 부동산 분위기가 주춤할 때 분양을 한 것도 있고 그렇다보니 분양가와 주변 시세에 괴리가 생긴 상황입니다. 소진을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이고요. 구도심 대구역 광역철도 호재를 가장 직격으로 받을 수 있는 대구역 자이더스타와 대형평수 위주의 빌리블루 센트가 각각의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이제 수성구를 한번 보면 지난달 3224세대에서 2528세대로 700세대 가량이 감소하였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지 싶어 수성구 상세 내역을 자세히 봤습니다. 시지 3정 그린코와 포레스트 물량을 보면 지난달 658세대 미분양 물량에서 갑자기 0으로 모두 소진이 되었네요. 바로 이 부분이 수성구 또는 대구시 전체 미분양 물량 약 800세대 감소의 주요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지 3정의 갑작스러운 미분양 소진은 무엇이냐 바로 장기임대 전환입니다. 시지 3정 측은 후분양으로 진행되고 있던 일반 문양을 장기 민간임대로 전환하고 수분양자를 모집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을 새롭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장기임대 방식은 말 그대로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최장 10년까지 해당 단지에 거주할 수 있는 계약 방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가격이겠죠. 8사 기준 3억 6천부터라고 하니 바로 앞에 보궁 웰리치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지 쪽은 실거주 인프라가 좋지만 아직 신축이 많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축의 장기로 전세로 거주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장기 민간임대로 돌려서 미분양 물량이 줄어든 것이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마냥 안 좋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분양이 안된다고 해서 유령 아파트처럼 방치하는 것보다는 결자 해지의 심정으로 이렇게라도 아파트와 주변에 생기를 돌게 만드는 게 더욱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시행 시공 입장에서도 분양이 안되면 임차 보증금 만이라도 자금적으로 회수가 되니 급한 불은 끌 수가 있겠네요. 기사에서 대구의 후분양 단지가 사업 방식을 민간임대로 돌린 최초의 사례라고 나와 있는데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다른 후분양 단지나 계약률이 저조한 일반 분양 단지들도 비슷한 전략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달서구는 지난달 대비 소폭 감소가 있었는데요. 달서구는 현재 대부분 미분양 물량이 볼리네거리 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소량 소진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중에서는 그나마 달서프루지오가 가장 대단지이면서 입주시기가 가장 늦습니다. 부지 모양도 반듯하고 브랜드도 프루지오로 괜찮죠. 그래서 외지인분들도 볼리네거리 쪽에서는 먼저 주시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그래도 볼리네거리 쪽은 상대적으로 고분양가이기도 하고 소위 말하는 죽본지역, 죽전네거리 쪽도 물량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죽전부터 안정이 되고 아래쪽으로 흐름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대구에서 3월 말 미문양 물량 흐름 빠르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 달에는 지난 1년간 볼 수가 없었던 미분양 물량 하락 그래프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앞서 살펴봤듯이 미분양 물량을 장기임대로 돌린 부분이라 진성은 아닙니다. 일단은 진짜 미분양 소진이 된 것은 아니라는 점 이 점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단지를 시작으로 다른 미분양 단지들도 비슷한 전략을 취할 수도 있다는 점이 앞으로 지켜볼 대목입니다. 물론 임대전환 이런 거 없이 매수심리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서 소진 흐름에 변화가 생기면 좋겠지만 이런 변화들도 업체 측에서 나름 자구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 좋게만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분양 수치가 줄어드는 효과도 함께 있을 것이고요. 다만 이런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분들은 없는지 과정상에 문제가 없는지도 잘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대구부동산 소식과 각종 자료들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입제비밀 카페나 무료 단체방 들어오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문의가 많은 전투임장 스터디 2기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5월 20일부터 5주 과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 공지글 한 번씩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